멋있어 노래가 노래가 진짜 멋있는 노래 오 곡관이 되게 라이브에다가 그냥 와 노래도 멋있고 자 당신 인사 한번 좀 볼까요? 네? 네 저희 인사도 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NMX입니다 여기 탁 트리는 곳에 나오시니까 어때요? 스튜디오에서도 녹화할 때랑 다른 느낌이잖아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공연하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공연하니까 그렇지 기분이 좀 색다르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대만에서 팬 콘서트를 열었는데 전 회차 전석 외신이었다고 우와 너무 좋아하겠다 감사합니다 한번만 소감을 좀 얘기해주세요 대만 콘서트 어땠는지 어 저번에 갔을 때 최근에 갔는데 어 많은 팬분들께서 저희 콘서트 보러 와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서로의 에너지를 같이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그리고 커버 무대를 하셨다는데 네 케이팝 우리 선배님들의 케이팝 커버 무대를 하셨네요 맞습니다 백지서의 트윙클 예 맞아요 예 조금만 보여줄 수 있어요? 아 네 좋아요 5,6,7,8 숨겨도 트윙클 어쩌나 눈에 와 삐져나 매일에 쌓여 있어도 나는 트윙클 뛰거나 눈을 보면 보면 하고 싶어요 진짜 고맙으세요 근데 저 오렌지키가 나면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깐다네요 깐다네요 이것도 하셨다면서요 이거는 인트로가 중요하잖아요 어 저희가 한번 우리 초난 신분 분들과 함께 초난 신분 분들? 네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서 다 같이 다 같이 기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서 시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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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지션이 있어 포지션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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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뚱 시작 뚱뚱 시작 뚱뚱 시작 뚱뚱 하잇 뚱뚱 하잇 뚱뚱 하잇 뚱뚱 하잇 뚱뚱 하잇 뚱뚱 하잇 아 정작 노래는 안 들려주고 요거만 보여주시네요 기합이면 됐죠 뭐 아 기합으로 근데 또 킬림 파트니까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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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요즘 뭐 대학 축제에서도 우리 예 우리 엠믹스 많이 믿음을 찾으시네요 어때요? 대학 축제 가면 일단 어 저희도 한 젊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당연히 한 젊음으로 생각했는데 대학 축제 가면 그 느껴지는 젊음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도 없어요 이게 막 풍풍처럼 와아악 유효죠 그건 12월 생일 처음 봐가지고 너무 재밌게 무대하고 있는 중인데 맞아요 네 최근에 있었던 보련대 축제에서 라이브를 잘하나 못해 무대를 찢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이 되게 합치네요 영상의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에너지 그대로 담아갖고 엠믹스 무대를 조금 더 보고 싶은데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건가요? 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곡은요 소냐라는 곡인데요 소냐보다 소냐로 콩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콩쿠다미를 한번 콩쿠보자는 의미에서 준비해봤으니까 준비해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엠믹스 무대 자 공같은 무대입니다 소냐라는 박수로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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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잠 좋은데 여기가 너무 소끈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참 많이 와주셨어요 고마워요 와주셔서 여러분들 애들이 저희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있어요 네 오늘 날씨 너무 좋으니까요 정말 잘 즐기해주세요 아쉽지만 이제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건데요 이번 노래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 부르면서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곡은 Love Me Like This 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맨믹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 승인으로 되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수고하셨어요 엔딩 승인이세요